이번에는 다음 부동산 살펴볼 건데요. 서울로 와서 통건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안에서 이미 또 역시나 임차가 완료되어 있는 통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관악구 남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은 사당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일단 위치를 보시게 되면 2호선, 4호선 사당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물건은 두 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A동, 하나는 B동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동 같은 경우는 원룸 9개, 또 1.5룸 4개, 또 주인세대,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쓰리 룸과 화재실 2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차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있는 통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약 22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또 B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약간 작기 때문에 원룸 9세대와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가는 약 1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사당역과 이수역,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내방역 쪽 주변 지역에 설인풀 터널이 위치해 있죠. 설인풀 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서 내방역과 이수역 사이에 분양 가격, 또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강남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방역과 이수역 쪽 주변 지역, 또 설인풀 터널 바로 옆이 중앙법원이죠. 법원이다 보니까 중앙법원 앞쪽에 있는 업무시설들, 소위 말하면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법무사 사무실, 또 회계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좀 현재 이전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중앙법원 앞쪽에 임대가가 상당히 좀 높죠.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 약 한 23만 원 정도가 되니까요. 그런데 내방역과 이수역 이 사이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가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설인풀 터널이 뚫리면 약 한 5분에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시설들이 이수역 쪽과 내방역, 사당역 쪽으로 많이들 몰리고 있다. 그만큼 주변 지역 자체가 종창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사당역 쪽은 기준으로 해서 10번 출구가 동작구입니다. 또 5번 출구 같은 경우는 관악구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1번과 2번 출구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 들어갈 정도로 3개구가 모여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당역에서 인적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먹자 상권이 상당히 많이 발전된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임차인들과 공실에 대한 회전들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공실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쪽에 서초구 쪽 주변 지역은 이렇게 재건축이라든가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는 그런 지역들에 위치했습니다. 여기서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통건물 쪽으로 어떤 이전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집가 상승 또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건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수역과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은 상당한 호재거리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사당역세권 개발사업 이수역 쪽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수역과 사당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묶어서 분리돼서 지구단의 개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이수역과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현재 지금 지구단의 개혁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구단의 개혁 구역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은 이쪽 안쪽에 들어가는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주변 지역에 많은 업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임자가 상승과 어떤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본 물건입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사면 전체가 대리소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든 15년이 지나든 처음에 1년 전에 샀던 물건처럼 상당히 윤이 나는 그런 어떤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안에 화이트톤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안에 원룸 자체가 다양하게 꾸며져 있고 약간 작은, 약간 큰 원룸 자체가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차 수요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주인 세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17억짜리 B동 같은 경우는 복층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그 20여억짜리 A동 같은 경우는 쓰리 베이 구조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전체를 놓을 수 있는 수요층을 마련을 해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거주하면서 건물 관리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관리비를 좀 저렴하게 끌고 가면서 더 많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본 물건 같은 경우는 A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1.5룸과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맞춰놨습니다. 이제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비오는 상태인데요. 직접 주인 세대에 투자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B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거의 다 임대를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또 주인 세대도 현재 지금 비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임대 관리라든가 아니면 전세를 놔서 전체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으로 좀 만들어놓은 게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동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22억입니다. 예상 임대가라고 적혀져 있는데 14억 200만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주인 세대에 전세를 났을 경우에 예상 보증금입니다. 현재 지금 월세는 420만 원 현재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실투자 금액은 약 7억 9,8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동 같은 경우도 예상 면매가 약 17억이고요. 예상 임대가가 12억 2천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인 세대에 전세를 났을 경우에 보증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월세가 약 190만 원대. 약 198만 원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투자 금액은 약 4억 8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상당히 좋은 물건이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